두번째 팬들의 사랑 멈추리 우리의 사랑 야 박진호! 개업 축하한다! 야 진짜 많네! 회사는? 야 그래도 개업한다는데 연차 내고 왔지 야 선물 아 씨 그 형으로 앉아 앉아 역시 동기밖에 없다 야 뭐 마실래? 아이 뭘 줘 그냥 물이나 줘 이거 하다 만 거 같은데? 야 아주 고맙다 야 물을 왜 바삭여놔? 이게 테이블이야 이게 테이블이라고? 감성감성 야 요새 회사는 어떠냐? 똑같이 뭐 김문장 똑같아 김민식이? 야 아직도 주말마다 VR 등산하자 그러냐? 그래서 난 요즘 와이파이 끊긴 척하고 그냥 안 해 아 야 머리 좋다 어 야 좀 있음 오픈인데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 그거 공사장 느낌 낼려고 일부러 납품 받고 있는 거야 아무데나 던져나 야 잠깐만 야 사장님 아니 공사성 카페에서 표면 돼요 그냥 봉지 보내주시면 어떡해 빵봉지 보내주셔야죠 에 에 카스텔랑 단팥빵 에 에 부탁 좀 드립니다 에 야 완전 사장놈이네 야 사장이나 월급쟁이나 똑같더라 넌 요즘 좀 어때? 아 나 똑같지 뭐 그냥 회사 다해다가 심심할 때 해외 주식 보는 맛으로 살아 너 해외 주식해? 그거 수수료 비싸다던데? 야 이거 봐봐 신한투자증권은 한 달 동안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가 없어 와 수수료가 없다고? 여기요 아씨 손이 맞다 아씨 아씨 뭐해 뭐 뭐해 뭐해 손이 왔다니까 여보세요 어 여기다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참 고생이 많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? 추천해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다 그니까 나 대답하실 수 있나? 빨간색 어머 어머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예쁘다 진짜 예뻐 나 사진 찍어줘 야 왜 쓰레기를 줘? 더티플라이팅 야 아까 했던 얘기나 계속해봐 수수료가 있다고? 아 야 신할파로 해외 주식 거래하면 한 달 동안 온라인 매수 수수료가 무료해 요즘 이거 안다고 사나 내가 와 너 그래서 뭐 샀는데? 나는 그 글로벌 배송업체 있잖아 3일 안에 안 오면 화낼 수 있는 그 야마존 야마존 요즘 떡상하잖아 어 거기랑 그 미국의 그 보거집 대박난 데 어디지? 보거킹? 어 거기 거기 신할파가 내가 보유한 주식 정도는 한눈에 보여주니까 뭐 일하다가 심심하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체크하는 거야 야 너 일하던 시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식 거래 안되는 시간 아니야? 야 신할파는 낮이든 밤이든 시간대 상관없이 거래돼 낮에도 된다고? 손님 매장내에서는 정수 부탁드립니다 도라이냐? 나도 먹고살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먹고살만 하냐? 그래도 회사 때보단 낫지 화장실 분의 DM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어 안녕하세요 주민 얘기 갇혀서 DM을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